이 시점에 신곡 사진까지 공개한 뉴진스 얘기입니다. 걸그룹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 대표가 자신은 경영권을 빼앗을 계획도 실행한 적도 없다. 어제 저렇게 전격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이제 법적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해졌는데 그 내용보다도 비서고호는 방말, 실명을 거론한 이 기자회견 자체가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저한테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고 그냥 저는 항상 전공법이고 그냥 솔직한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속된 말로 뭔가 한 사람을 담그려면 이렇게 담그는구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럴 수 있구나. 저도 사실 이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불문하고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았는데 2시간이 넘는 역대급 기자회견이 바로 어제 민희진 대표의 눈물과 호소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저희가 순화를 많이 했는데 비서고 욕도 많았고 일본말을 시첸말로 쓰는 것도 있고 내가 땡땡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칙솔적으로 방시혁 의장이 겨누는 말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부터 많이 화제가 된 건 바로 이런 얘기 같아요. 먼저 세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어제 오늘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입고 나왔던 저 옷이 지금 인터넷에서 완판이라면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 옷이 기자회견 끝나기 전에 다 품절을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인기가 뜨거운데요. 사실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궁금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SM엔터테인먼트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저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을 제작할 정도로 높이 올라갔던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회견장에 나와서 어떤 어투로 말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모자에 티셔츠에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하고 나와서 정말 속사포처럼 거침없는 말을 굉장히 솔직하게 쏟아냈잖아요. 그런 어떤 발언이라든가 심지어 비속어까지 섞어서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저 굉장히 캐주얼한 그런 어떤 패션과 맞물려서 더 뭔가 호소력 있는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민희진 대표는 원래 저런 패션을 굉장히 자주 입고 나오는 것으로 많이 포착이 된 인물이기도 해요.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나왔지만 그런데 또 이게 또 이 걸그룹 뉴진스의 어떤 티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 멤버 민지 씨가 굉장히 유사한 컨셉의 옷을 또 같이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의 신 아니냐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워낙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의도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평소에 저 모자도요. 사실 저 모자를 쓰고 포착된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화제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본질로 가기 전에 저 역대급 기자회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들을 댓글로 추려봤어요. 대축 입고 나와서 저렇게 말하니까 멋지고 K 기자회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했고 팩트는 모르겠고 기자회견이 정말 재밌었다. 그런데 감정에 호소하는 건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반응들이 각양각색. 하지만 관심은 최대치였습니다. 이미윤 기자님. 대중과에 정통하시고 취재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는 저희 같은 그냥 음악을 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진 대표하면 정말 밑에서부터 뉴진스를 만들기까지 입지전적이라는 인물 정도만 아는데 실제로 만나보거나 연락을 취해봤던 민진 대표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세요? 저도 사실 많이 말을 섞어본 적은 없고요. 몇 년 전에 행사장에서 처음 뵈었었고요.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몇 번 정도 주고받은 정도인데 사실은 워낙에 공적인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깊은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저도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저도 이제 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떤 누리꾼분들 힙합 비트를 저기다 깔아서 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랩 좋아하는 입장에서 한번 언젠가 제작자로서 민진처럼 제작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물론 안타까운 기자회견이었지만 그만큼 속사포로 쏟아났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고 실제로 개인의 역량으로서, 프리드로서, 제작자로서 민진 대표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K-POP 업계를 지금까지 끌고 온 분들이 빅플레이어들이 다 가요계 고인물들입니다. 물론 고인물은 여기서 가치중률적인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지만 K-POP 시대가 1996년에 개막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가요계에 몸닫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요계의 고질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제왕적 리더십으로 지금까지 K-POP이 끌어져 왔는데 여기에서 평상원으로 입사해서 시각적인 콘텐츠에 대한 지배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 민희진 대표가 그들과 성층권에서 맞부딪히게 되면서 벌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파열음이 어쨌든 누가 옳고 그르면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일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의 잘잘못을 떠나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고 사실 어제 2시간짜리 기자회견은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영상 콘텐츠로서 굉장한 폭발력을 갖고 있고요. 저는 듄 파트2 꺾었다고 생각하고 파묘와 함께 올해 2024년을 대표하는 영상 콘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지금 본인에게는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만 뜻밖의 말씀하셨던 뜻밖의 민희진 대표의 저 격정 기자회견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